오주영의 서브 나갔어요 안산과 첫 대결 4팀 맞고 나갑니다 오주영의 단식을 지금 나오면서 전승이에요 3전 전승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도 오주영 선수가 단식 그리고 최원진 선수가 복식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트에 걸린 대결은 없었습니다 나갔어요 아 김년은 아 이번에 빠른 맞습니다 짧은 서브 아 이번에 맞게 가져갈 수 있어요 야 서브 늑점 점에 묶어놓고 계속해서 본인이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앞서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또 걸립니다 해야겠습니다 오주영 그래야 그 다음 플레이에 자신감이 생겨요 네 자 좋은 리시브 나와 스태프 오주영 에어 아 강타 에어 이런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첫번째 게임 오주영 구여받고 있습니다 오주영 오주영 선수 오주영 선수가 당해주면 안되요 클럽 자 오주영 좋은 서브 아 삼군네 저에게 조금 해줬던 것 같고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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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예능 선수가